되게 귀여운 척 하면서 코코 자세요 했는데 베디가 소외가 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 호우 배송돼 여태 제가 예전에 코코 자세요를 대본에 나와가지고 소위씨가 하는 건지 모르고 되게 귀여운 척 하면서 코코 자세요 했는데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손상 꿈꾸세요 베디가 음 소위씨가 하는 건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얼굴이 싹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하자 봐야겠다 잘자 코코 자세요 소외가 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이거 소외씨가 하는 건가요?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갑자기 고향 말을 써요? 아니 왜 시켜서 아니 여기 오답이 와서 한 거예요 소외씨가 하는지 몰랐잖아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아니 소외씨가 하는 거 왜 나 시키는 거야 아니 못할 이유는 뭡니까 고마워 나 얼굴 진짜 빨개진다 아니 왜 소외씨가 귀엽게 한 거 저 없이 싫어요 아니 이참에 온 거를 써놓은 거예요 소외씨의 대사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?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요? 소외씨는 얼굴 귀엽고 깐찍하게 했을 텐데 지금 얼굴에 복분자색이에요 미안해요 소외씨 코코 자세요 못하겠어요? 못하겠어요 아까 한 거 계속 써먹어야지 자존심 상한다 대체 대사가 왔어요 쿨쿨 자세요 해보시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? 네 채팅창에 배송지 없이 둘이 맨날 가면 안 되냐 라고 오늘 진행한 펭텐 많이 즐거우셨나 봐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하겠습니다 야은 꿈 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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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